충남도가 장마철을 앞두고 재해방 사업을 벌이는 가운데, 지난해 집중호우 때 피해를 본 공공시설 32%의 복구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. 도는 피해 공공시설 2,112지구 중 32%인 672지구를 복구했고, 미중공지구 1,400여 지구에 대해서는 오는 6월 우기 전까지 대부분 복구를 끝낼 계획입니다. 지난해 집중호우로 충남에서는 주택침수 등 사유시설 514억 원, 하천과 도로 등 공공시설 1,200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.